오늘 함께할 노래는 세계 여행을 즐기고 온 두 분을 위해 바치는 노래입니다. 2021년 2월에 발매한 온앤오프 정규 1집의 수록곡. 누워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오! 알아? 오! 와! 오! 알아? 와! 오! 알아? 오!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래도 리액션이니까. 아니야, 아니야. 이건 좀 치났어, 이건 치났어. 아니, 씨한테 뭐 하는 거야. 리액션은 우리랑 만나는 거야. 리액션 안 할 거야? 아니, 이제 좀 덜 창피해졌어, 우리는. 아니요, 피자 1번이야. 피자 1번이야. 온앤오프에 누워서 세계 속으로. 한해는 겉떠지 말고 놀토 속으로. 으쥐야. 들어와 있어. 잠깐 나 데이트 됐어서 한사탑? 오! 혼자 가지 말아요. 오, 이거 뭐야? 뭐라고? 두 곡이 섞인 거야, 뭐야? 뭐라고? 자, 일단은 들리는 대로 다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구 봐도 돼야, 이거? 이 가사 이렇게 안 들리게 해? 갑자기. 아, 지금 온앤오프 혼낸다고, 지금. 키 오픈! 와! 까만 선글라스. 같이 갈 준비, 혼자 가지 말아요. 저렇게 들렸다고? 와... 진짜로? 형님, 안 들리는 거 같아. 아, 형님 진짜 안 들리는 거 같아. 넌 그래도 많이 했으니까 좀 들려야 되는 거 아니야? 후반부에 난 스타일. 아, 그래? 아, 그래. 자,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현 씨. 저부터 가시죠. 규현 씨, 5번! 이게 좀 억어진대. 아하. 놀토 혼자 가지 말아요. 그냥 기세로 밀어붙이네. 썩은 기세, 썩은 기세. 와... 근데 전 놀토 같은 게 들렸는데. 그러니까, 덤덤 놀토. 덤덤이랑 놀토랑 어떻게 가. 그냥 기세로 가네, 기세로. 연석 씨는 이 두 분에게 안 섞이려고 아예 그쪽으로 지금 돌아. 이분은 더 대단합니다. 아, 더 대단해? 네, 대단합니다. 오버! 오우! 네? 할! 할! 할, 할? 할! 아까 무슨 뭐 새까만 선글라스? 갈치 갈 텐데. 갈, 갈치 갈. 그 갈? 갈, 할? 갈? 그거 하나만 듣기도 어려운데. 할, 할인데. 잠깐만, 이러면 꼴등도 여러 분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별 차이가 없네, 다. 1등. 1등 바스를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것 같은데? 1등. 규현이 원샷 자세 잡는 게 맞아. 규현 씨 자세 잡고 있어요. 1등, 1등. 오픈! 자, 오늘의 퀴입니다. 뻔하다, 뻔해. 역시 퀴. 여전히 퀴. 오늘의 퀴. 신곡 신곡. 20위부터 기다리세요. 아, 몇 개를 홍보하는 거예요? 아, 본인의... 따라간다. 요즘에 카메라 감독님. 본인의... 따라간다. 요즘에 카메라 감독님. 오늘의 엠사 쪽에 계셔서 흔들어주십니다. 지금 감독님인가 봐. 열정, 열정, 열정. 아니야, 그거. 아,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 그거 아니야. 누가 봐도 그건데, 선행크 아니에요? 아들아, 내가 또 원샷 받았다. 열정, 열정, 열정. 아, 누가 봐도 그건데. 그게 맞지, 그게 맞지. 드릴 거 다 드립니다. 글자 수 보여주세요. 아이고, 어려워. 별로 안 길었죠? 안 긴데, 어려워. 29글자. 곡 설명 들어갑니다. 이 노래는요, 핸드폰으로 가상 여행을 즐기는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너튜브로 여행 많이 당겼잖아요. VR 같은 것도 있고. 도면 씨? 메타버스 막 이런 느낌. 어떤 버스요? 메타버스? 전 세계를 같이 하나로 합쳐지는 이런 좋은... 그러니까 그게 메타버스냐고요. 메타. 메타. 탈 거예요, 안 탈 거예요? 저도 타야죠. 좋은 거니까 그걸 다 이용하게 될 거예요, 메타버스. 앞부분 가사입니다, 바로 앞에 부른 가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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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파이라 다우 이대로 누워서 세계 일축. 음식, 음식, 잉글리시, 이다도시, 어헌이시. 영어, 영어 세 개인데요. 세 단어. 근데 합성어가 하나 있어요. 선글라스다. 선글라스네. 선글라스다. 선글라스네. 선글라스. 선글라스. 아, 진짜? 아, 그렇구나. 야, 선글라스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만 찾으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고요. 너무 많이 비네. 야, 이거는 그냥 다드찬을 쏴야 되는 거. 맞아요. 다시 들어요. 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방법이 없어요. 자, 갑니다. 듣자, 쓰자, 먹자. 이야, 막 중간에 빗기네. 놀토 있는데 진짜? 아니, 놀토가 있네. 놀토 있어. 놀토 있죠? 어디예요? 어디예요? 더부 저부 저르 릴좀어. 놀토 혼자 가지 말아요. 맞아. 아, 혼자 앞에 놀토? 놀토. 더더 앞에. 이 목소리가? 근데 새꺼만이 아니야. 아니, 아니요. 딱 나오자마자 아니어서 너무 당황하고. 아니, 아니, 잠깐. 잠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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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영어 합성어니까 선글라스가. 이 슬스는 선글라스가 맞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났어. 못먹는 각이네. 근데 우리 들은 게 진짜 없어요? 가득 차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글자 수가 더 줄었어요. 와 이거 좀 묵여봐요. 아니 이런 거 아니에요. 우기기에는 너무 할 게 없어. 뭐 좀 우기고 싶은데 우길 게 없어. 되게 힘들어, 우기기라도 하지. 어 벌써 이러면 안 돼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포기 벌써 포기 나오면 안 됩니다. 김동현 출발합니다. 진짜 그냥 아무거나 적어요. 좋은 일 있잖아요. 좋은 일 있을까 우리 아이한테 하고 싶은 얘기 적어도 되고요. 좋은 일 있을까 우리 아이한테 하고 싶은 얘기 적어도 되고요. 셋째가 나왔잖아요. 실시간으로 지금 해.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지금 이제 나갔겠다. 공원에 들어갔어요. 10분, 20분 안에 나와요. 진짜요? 축하드려요. 이거 뭐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러고 가면 아이가 크게 놀랄 것 같았어요. 놀래서 우리 아빠가 팔아오고 가. 우리 아빠가 20분이구나 나 이거 됐다 나 됐다 이러면서. 토봉아 아빠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좋은 기운을 주려고 20분 분장을 했어 사랑해 불러주세요 새까만 선글라스 쓰고 같이 갈 사람도 모집합니다. 롤도 혼자 가지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말아요. 결과 오픈. 못 먹었어요. 실패. 실패. 아, 그래도. 70% 듣고 싶어. 못 맞추더라도 전 띠를 가서 뭔가 유출을 해서 아깝게 못 맞추고. 계속 이렇게. 전 띠를 한 번 더 아끼는 것이 어떨지. 70% 정도로 들어서. 아니, 그래. 유추도 못 하잖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70% 듣기가 더 잘 들리지 않아요? 이거 전 띠 봐도 못 맞출 것 같아서 그래. 그러면 70%? 아니, 근데. 쓸 거면 지금 써요. 이번엔 못 먹어요. 어? 왜 이렇게 절망스러워. 이번엔 못 먹어요. 왜 이렇게 절망스러워. 왜 이렇게 절망스러워.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못 먹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생각하는 거 다 말하기 있어, 정말. 우리도 그런 생각을 지내요. 저기 있는 거 다 말해줄 거야? 꼭꼭 참고 있는데. 근데 다음 라운드에 전 띠 못 쓰잖아요. 못 써요, 그러니까. 그래서 널 아끼고 싶은 거예요. 저도 아끼고 싶어요. 왜냐면. 어차피 못 먹을 거야. 아, 진짜. 왜 그래? 손 좀 쓰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근데 진짜 맞는 말인데. 다음 문제 좀 쉬운 거 나와. 쉬울 수도 있잖아. 쉬운 거. 나 함께 쉬워. 오케이, 전 띠. 전 띠. 전 띠. 전 띠로 갑니다, 전 띠. 칼라. 쇼. 그렇게. 자, 자. 가서. 와, 너무하다. 그렇게 떠. 선글라스가 위에 없네. 선글라스가 위에 없네. 뭐야? 선글라스야? 선글라스야? 선글라스. 선글라스. 같이 갈 준비 저런 시작하자마자는 아니고. 같이 가 약간 이쪽 부분에 있었던 거 같아. 맞아. 너무 어렵다, 이거. 혼자 가지 말아요만 맞네. 어? 근데 20일, 20일가 뛰어? 아, 놀토도 아니네요. 딴, 딴, 혼자 가지 말아요? 한 글자, 한 글자 하니까 추임새 같은데? 고고든 뭐. 고고든 뭐. 고고든 뭐. 옛날 사람, 옛날 사람. 노노, 노노. 노노네. 노노네. 노노. 노노. 노노네. 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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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현 씨 뒤에 뭐 일 있어요? 왜 그래? 그래도 여러분들 한 단어씩은 좀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연석 씨, 세 번째 줄 앞에 두 글자 들어주세요. 갑니다. 오케이, 그건 되죠? 네. 오케이. 규현 씨. 네. 두 번째 줄 뒤에, 같이 뒤에 부분. 네. 저 같이 앞이 할인 것 같아요. 저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듣고 싶은데. 맞아. 저게 언제야. 아니, 정신 차려면 혼자 가지 말아요가 나오고. 맞아, 맞아. 이거 진짜 미치겠네. 맞아, 맞아. 맞아.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라도 듣자, 쓰자, 먹자. 제발. 으쨰. 으쨰. 생각하면 이루어져. 렛츠 리. 렛츠 리. 렛츠 리. 저 세계 속으로. 리깬죠. 다가가. 다가가. 여기저기 군대.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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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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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아이씨. 이거 희한하다. 또 그냥 혼자 가지 말아요가 나왔어요. 빨리 갑자기 혼자 가지 말라고 나왔어. 빨리 갑자기 혼자 가지 말라고 나왔어. 잠깐 나, 그렇죠? 잠깐 나. 나. 슬스가 진짜 있었어. 슬스가 있어. 슬슬이야. 아니야, 아니야. 슬스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피어스기랑 같이 봤는데 저게 다 썼어. 다 썼어, 약간, 약간. 다 썼어, 약간, 약간. 너, 너 왜 데이트 같은 단어를 들었지? 너, 너 왜 데이트 같은 단어를 들었지? 너, 너 왜 데이트 같은 단어를 들었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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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다 썼어. 데이터 다 썼어. 그래서... 잠깐 나 데이터 다 썼어, 이거구나. 첫째 줄 완성! 잠깐 나 데이터! 그러면은... 데이터를 다 썼어. 세 번째 줄은 두 분이 맡았으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또, 또, 혼자 가지 말아요. 또, 또. 또, 또. 또, 혼자 가지 말아요는 말이 되지. 너, 또, 혼자 가지 말아요 아니에요? 어! 어! 너, 또, 혼자 가지 말아요 아니에요? 어! 어! 넓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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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도가 돌토로! 넓도! 뒤에 또는 만나네. 뒤에 또는 만나네. 뒤에 또는 만나네. 또 하나는 맞혔으면 됐잖아. 아, 또 맞아요. 절반은 맞혔네. 야, 넓도! 아, 진짜 드럽네! 엉망은 아니었네요. 너도. 그러니까 너도 앞에, 너도 앞에. 조금만 치리면 되는 거잖아. 아, 맞네. 아, 이렇게... 엉망은 아니에요, 정말. 너도. 봐봐, 이렇게 메타버스가 있으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형 자꾸 이렇게 가면 잠깐 나 데이터 다 썼어 지금부터 걸을 수 없어. 혼자 가지 말아요, 이렇게 하면 말이 돼. 돈을 다 내놔? 돈을 다 내놔? 돈, 돈 내야 되고. 충전기 같은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 배터리? 네, 배터리다든지.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계속 여행해야 되는데. 블루투스라도 나오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아니, 지금 영어, 영어. 아, 뭐야? 채워주셔야 됩니다. 터치. 와이파이, 와이파이 관련된 거 뭐 있지? 체어링, 핫스팟. 핫스팟이요. 핫스팟이다. 핫스팟이요. 핫스팟이다. 핫스팟이요. 핫스팟. 핫스팟이야. 핫스팟. 대박. 데이터 다 썼으니까 핫스팟이니까. 너 동생하지 말고 나랑 핫스팟해서 같이 가. 나랑 핫스팟해서 같이 가. 야, 핫스팟이야. 그래서 와이파이 얘기가 나오네. 핫스팟. 아니. 저는 다 프로파일러들 같아요. 시작은 듣고 맞추는 걸로 시작했는데 거의 지금 추리로. 추리로 맞춰. 핫스팟. 핫스팟? 핫스팟. 근데 뭘 준비해줘 이런 줄 알았어? 준비 있어, 준비. 준비해줘. 둘째 줄 어딘가 준비가 분명. 준비 있어, 준비 있어. 준비가 분명. 핫스팟 킬준비? 킬준비? 핫스팟 킬준비? 핫스팟 킬준비? 킬준비? 핫스팟 켜줄래? 핫스팟 켜줄래? 켜줘요 이런 거 아니야? 왜냐하면 핫스팟을 요구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납작한 자세로.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끝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다 왔다. 핫스팟 켜줄 사람. 한 번만 더 누르면 이건 좀 맞힐 수 있는데. 그래. 골드찬? 골드찬 있어요. 골드찬 있어요. 골드찬 있어요. 근데. 왜냐면 아까. 뭐랑 맞혀야 했어요? 다리 하나씩이라도 모으니까. 골드찬? 골드찬 있어요. 너 아닙니다. 밀어붙여. 미치겠다. 골드찬. 왜냐면 사실 먹고 못 먹고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시청자 학교 모르는 바보. 시바 시바. 시바 현동엽. 시바 시바. 골드찬 씁니다. 골등의 원샷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다 싶은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다 싶다. 그렇게 말아요? 이렇게 말아요? 나도 없는데 뭐가. 여러분 이 중에 있습니다. 손든 사람들 중에 있어요. 누굽니까? 뭘로 나오는 거 아니야? 어? 네 명이야, 꼴찌? 세윤, 연석, 규현. 한해. 왜? 아, 네 명입니다. 네 명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용필이 형. 아, 공동 골등이에요? 연석, 규현 중에 한 분이 듣습니다. 연석, 연석. 아니, 이제 저 정도 써놓으면 들려. 아니, 동현이 형이 새롭게 세팅 좀 해 주신다고. 저희 잘 듣게 해줘. 아, 이건 귀에 아프시겠어. 에이. 안 아파, 안 아파. 에이. 아, 이건 내가 안 들리잖아. 안 들려? 아, 이건 내가 안 들리잖아. 아, 이것만 참으세요. 괜찮아요. 이것만 빼줘. 이것만 빼줘. 이것만 빼줘. 오른쪽만 난 집중할게. 오른쪽만 들을게요. 아니, 옆에서 세워두는 걸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근데 진짜 고집 세시네. 웬만함 따라 두는데. 웬만함 따라 두고 되네요? 자, 일단 말 들으세요. 말 들으세요. 말 들으세요. 골드 찬스. 끝. 자. 생각하면 이루어져. Let's read it. 불씨가 이 모양이다. 저 세계 속으로. 위계점. 탑탑. 여기저기 궁금한 곳. 2, 2, 3, 2. 오, 화. 나 저 세계 속으로 외 괜찮아. 마주. 초기 시작. 한, 네. 한, 네. 준비를 해줘. 멀리서 들으니까 더 잘 들리는구나. 어, 있자. 만약 멀리서 들으니까 더 잘 들리는구나. 어, 있자. 본인은 못 들었지요? 틀렸어. 일단, 나는 지금. 빼세요. 뒷쪽에 뭐가 장터가 열린 것 같은데. 같이 가게! 같이 가게! 같이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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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맞어, 맞어. 핫스팟 타운. 핫스팟 켤 준비해 또 맞아요. 그 다음에 빌려줘 같은 게 들렸죠. 맞아, 빌려줘. 빌려줘가 있었어. 그래! 핫스팟 좀 빌려줘인가? 좀 빌려줘. 핫스팟 좀 빌려줘. 핫스팟 좀 빌려줘. 핫스팟 좀 빌려줘. 저도 그거 들었어요. 나도 준비를 들었는데 그게 좀인가 봐. 준비가 존비, 존비예요. 저는 준비를 정확하게 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 이거야. 누구야? 이거야, 이거야. 핫스팟 안 되니까 와이파이라도 그걸 놀아서 할 필요하구나. 아, 그래. 됐다! 준비, 준비! 됐다고요. 됐다고요. 됐잖아! 연석 씨 정답전으로 보냅니다. 어? 맞나 봐, 맞나 봐. 어? 찝찝 팝이 가야 돼, 여기. 맞나 봐.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핫스팟을 핫스폿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맞네. 맞네요, 이게. 아니,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그걸 얘기하라고. 맞내가 아니라. 만약에 쓴다면. 오케이. 불러주세요. 잠깐 나 데이터 다 썼어. 핫스팟 좀 빌려줘. 같이 가게. 너 또 혼자 가지 말아요. 에이맨. 오, 예. 에이맨. 오, 예. 오, 예. MC 소리남. 제발. 결과. 맞는 것 같아. 제가 해. 맞나 봐. 맞나 봐. 맞나 봐. 곡주 느낌 옵니까? 느낌 옵니다. 느낌 와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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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오케이. 과연 정답이야. 결과가 어떻게 나오지. 3, 2, 1. 오빠. 어? 맞나 봐. 진짜?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렛츠 마이 레이셔.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어떻게 돼? 어떻게, 어떻게 돼지? 너무 어렵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저씨. 근데 데이트라 그랬어. 모든 모음을 의 발음으로 하시네. 데이트, 나스스. 근데 우리도, 근데 우리도. 우리도 힌트를 다 썼어. 힘내세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